야, 라이터 있냐? 제가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? 이 꼴쪄 선배 같으니 너 말이 좀 짧다 숙녀에게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더 실례거든요 나 기자님? 잘 지내셨습니까? 돈목사님,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수고라 할 것이 있나요? 주의 종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이죠 이 땅에 새천지의 사람이 없어지는 날까지 저는 주님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런가요? 나 기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아주 든든합니다 그럼 이만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, 안녕히 가십시오 네, 여보세요? 김 집사님? 이번에 개종 교육 문의가 또 들어왔다구요 돈목사님은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네요 에이, 주의 종이라잖아 그러니 바쁘겠지 자, 그럼 우리도 가볼까? 네!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